이렇게 같은 색의 문패를 뽑은 이들끼리 한방을 쓰게 될 것이다 나와서들 뽑아라 오늘 이곳에는 규칙도 질서도 없다 방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놈들 걸 뺏어 그리고 함께 지낼 동방생도 뺏어라 기아는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 강아지 안좋아 좋은 방법 내 나라 나 한방 쓰기 싫잖아 너도 야 니가 내놔 내가 너한테 주면 너한테 진거 같아 보이잖아 이미 니가 진거 같은데 주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건 경고다 건방 떨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건 충고다 보이 Circ.. 더 으Or 으아아아아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ey示bagai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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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이 독한 놈! 내가 좀 더러워서 나가겠다! 넌 그냥 더러운 놈이야 정한 거 안 되는 새끼 으아아! 으아아아아아악! 너 미쳤어?! 니가 왜 내 옆에서 자?! 어젯밤에 나가려는데 나갔으면 이런 걸 안 보잖아! 나가려면 더맞은 쪽이 나가야지 니 꺼를 못 본다고 아직 막 짓거리는구나 너 운전하장났어 뭐 그냥 자기만 한 것 같지는 않은데. 더러운 자식. 그래. 끝을 보자. 자 그럼 어디. 또 이 자리가.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. 끼어들지 좀 마. 이게 감히. 너 뭐야. 놔. 안 놔. 너 뭐야. 이게 뭐야. 여기 앉아. 이 자리 참, 어! 아! 아!